오늘 나중에 크면 이 영상 보여줄게 사이좋게 놀아요 싸우지 말고 맞아 최고의 친구네 베스트 프렌드래 베스트 프렌드 지우랑 하은이랑 베스트 친구 베스트가 뭐예요? 베스트 프렌드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? 지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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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 쟤랑 고파 은채 아 어 어 아 으 으 다시요? 응 가고 있네? 다시에요 다시? 네 오케이 오늘 벌써 세 번째 똑같은 말 오늘 벌써 세 번째 알았어요 딱 한 번만 들으면 안 될까요? 한 마디만 충분해요 오늘 잔소리를 달라라로 보내고 달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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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라 달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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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쉬운 cine 너희들 나중에 크면 이 영상 보여줄게 사이좋게 놀아요 싸우지말고 지금 하나도 안싸웠거든요 맞아 최고의 친구네 베스트프렌드래 베스트프렌드 지우랑 하은이랑 베스트친구 베스트가 뭐에요? 베스트프렌드 제일 친한친구 제일 친한친구? 응 나는 제일 좋아 최아랑 난 하은이가 좋아 제일 좋은친구는 누구야? 신년네 나는 하은이 최아랑은 다야? 다 하은이는 누가 제일 좋아? 닭지요 나도 좋아? 응 최아랑은 안좋아해? 하은이는 그냥 신어야 되니까 이제 하나만 되면 하은이는 응 이제 하나만 붙이면 되겠어 내 집만 왔으니까 어 나만 좋아하는 거겠지 응 너도 우리집 왔잖아 몇번 응 한번만 왔지 옛날에도 왔잖아 응 그때는 엄청 많았잖아 그 때는 엄청 많았잖아 응 놀라 표정도 으아 이게 뭐 응 응 응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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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세요 삼촌한테 이쁘게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이쁘게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이쁘게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이쁘게 만들어서